Great! 공부, 업무, 운동, 데이트 너무 바쁘죠? 쉴 틈 없이 돌아가는데 게임할 시간은 없고 게임은 즐기고 싶은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오늘은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는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추천합니다 바로 방치형 게임의 모든 것을 담은 세븐라이즈 키우기입니다 돈? 정말 안 써도 돼요 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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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뽑아도 퀘스트만 깨면 보석을 계속 주니까 뽑고 뽑고 원하는 영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뽑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게임을 꺼도 알아서 쭉쭉 쌓이는 경험치 오늘 스테이지를 못 깬다면 내일 깨면 되죠 그럼 어떻게 플레이 되는지 함께 볼까요? 방치형이지만 그레이트한 게임 세븐라이즈 키우기였습니다 추천 추천